자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아주 특별 케이스 아 우리 아주 가수들의 영상을 담는 멋쟁이 또 우리 영상감독님을 한번 모셨어요 혈육의 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봉지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기나긴 세골 백반대요 이제야 찾아왔어요 죽지 못해 살아온 지난 반평생 내가 손을 울려놓은 저 휴전석 같아 저 휴전석이 얼마나 그리웠나요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난다고 하지 마세요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난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님 눈물도 메말라버린 지친 기나리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서 인사하던 여사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난다 이 곁에서 영원히 떠난다 우리 이 생원한 정산주의 전화 내곁에서 영원히 떠나고 이 가슴 울려놓은 저 휴전석 아하 저놈의 존이 얼마나 그리웠나요 이대로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기를 바라주세요